1권에서는 다이세시가 중점을 이루었고 2권에서는 고라에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아사베시가 주저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 2권, 3권의 쭉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다이세시 왕이 되기 전부터 고난의 길을 겨뤘던 것처럼 1권, 2권, 3권은 대다수가 탄식시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불신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 4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여와의 말라크시 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4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왕시, 등극시, 왕과 관련된 시가 많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5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주 내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누가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성전으로 올라가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고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권에 있어서의 주 대상자들은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포로기환 시대의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 내용 중에서도 시 자체가 바벨론에 있을 때 또 그 관련되어진 시도 107편, 126편, 137편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을 읽을 때에 포로기 이후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던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107편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모으셨다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죠 126편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그럴 때 정말 이게 진짜 현실이냐 정말 꿈 아니냐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137편에서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면서 그 강변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 예루살렘에서 무슨 노래 불렀어 그 노래 한번 여기서 불러봐라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하는데 차마 부를 수 없었던 그 시기를 회상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제 5권에서는 바로 그들이 초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권은 사실상 150편까지 가지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10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5권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107편부터 그 앞에 있었던 145편까지가 주 5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5권은 수미, 머리와 꼬리죠 서로 107편과 145편은 양쪽 처음과 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107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와 있다면 이 5권의 사실상 맨 마지막 시인 145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인자하심 양쪽에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5권의 처음 시인 107편 그리고 5권의 사실상 마지막 시인 145편이 제일 앞과 제일 끝에서 아주 탄탄하게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내용 살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 5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지금 밑에 표를 통해서도 보시지만 제일 많은 분량이 어떤 시예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44개 중에서 22개가 찬양시인데 제 1, 2, 3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찬양시가 5권에 와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의 1권부터 5권까지의 흐름을 보면 무엇은 점점 내려가고요? 탄식시는 점점 내려가고 무엇은 올라간다고요? 찬양시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요즘 뭐가 많이 나오세요? 탄식이 많이 나오세요? 찬양이 많이 나오세요? 나는 1편, 2편 쪽이에요? 지금 4편, 5편 쪽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흐름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탄식이 많고 고민이 많고 힘든 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 많다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내 관점이, 내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 5권의 특징은 표제어가 없는 것이 18개가 없고요 다윗의 시가 또 상당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인간 왕이었죠 그 인간 왕이 하나님 왕을 찬양하고 그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 5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107편과 사실상 마지막은 145편이라고 했습니다 146에서 150은 할렐리아 시편으로 해서 결론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본론 5권의 107에서 14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미 상관구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앞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씨가 108에서 110, 저 뒤에서 138에서 144까지 다윗의 시가 또 모아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시온, 그리고 119편이 그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마치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5권에서의 양 끝부분을 양 앞, 가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차 108편부터 110편까지는 인간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2차 다윗의 모음집에서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고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111편부터 118편 이 시하고 120편부터 136편 이 두 가지 시가 나오는데요 이따 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111편부터는 주로 6월절에 많이 불려졌던 시로 되어져 있고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국 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11편부터 118편까지 되어져 있고 실제로 6월절 식사하기 전에 불렀던 곡이 있고요 6월절 식사하고 나서 불렀던 곡이 111편에서 118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18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왕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132편에는 여호와가 그 시온에서 인간 왕을 세우시는 또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5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인 119편 가장 긴 책이죠 한 장이 176절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권이 구성되어 있고요 10편이 150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10편이 크게 3개의 10편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1편이고요 그 다음에 19편이고 그리고 119편입니다 외우기 쉽죠 1, 19, 119 그렇습니다 1, 19, 119 그래서 1편, 19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또 10편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5권 107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107편을 보시면 제5권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150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과 다음에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찬송하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보실게요 8절 여우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여우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여우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구절이 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8절, 15절, 21절, 3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9절, 16절, 22절, 32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우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 보시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흩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원하지 않는 땅에 흩어져서 살았어야만 했고 바빌론 유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음보다 모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구절이 4번이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4개의 문단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4절에서 9절까지의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찾아본다면 광야 생활이겠죠 광야 40년의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40년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이제 가데스파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들이 40년간 방황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정탄 보내고 나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40년간의 그들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주셨냐면 7절에 보시면요 또 바른길로 인도하사 어디로 주셨어요? 거주할 성읍에 주셨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거주할 성읍이 가난이죠 가난에 들이시게 됩니다 40년의 광야의 방황 끝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 가난으로 데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셨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셨다 가난한 땅에 그들이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메였다라고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메였을 때가 언젤까 쇠사슬에 메였다는 얘기는 포로를 생각할 수 있죠 다음에 흑암과 사망이라는 전쟁과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세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쫓겨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그렇죠.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없었습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돕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주변국들이 도망해라 도망해라 하면서 멸명을 더 제초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171편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2사에서의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사에서 45장 2절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붐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뜯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예언되어진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이 두 가지는 아마 이 시점에서 과거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흔히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구약 중간시대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누구의 출생으로 끝나냐면 예수님의 출생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내주시냐면 20절을 보시면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요한봉 1장이 보니까 말씀이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겼던 또 한 번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22절이죠 감사제를 드리면서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 과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32절까지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23절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 광풍으로 배가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거대한 환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항구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과정 가운데서 광야 생활에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시대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메시아를 거절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큰 환란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33절부터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강이 광야로 갔으면 상준 겁니까? 벌받은 겁니까? 벌받은 거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으로 간 건요 이것도 벌받은 거죠 이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벌받은 겁니다 그러나 35절이 달라졌습니다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복받은 거죠 그렇죠? 광야가 못이 되었으니까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복을 받은 겁니다 36절 줄인자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거주할 성업을 준비하게 됐다 이것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순종의 복을 받는 불순종에서 벌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셨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다스렸던 악한 통치자들을 낮추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궁핍한 자들은 다시 건지시게 되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본 사람들은 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네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표로 정리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하셨고 감옥 포로된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고 질병 또 풍랑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 때 어떤 가운데에서 부러지셨는지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는지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8편으로 가면 다이세 찬송시라는 표절을 다지고 다시 다이시 시를 쓴 것이 108편, 109편, 110편 세 개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8편은 또 상당히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이 1절과 2절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2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악기로 연주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다이슨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찬양했다는 얘기죠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휴대폰 확인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찬양의 범위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찬양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할 거냐?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궁창까지 이르는 주님의 진실하심을 주님의 하늘 높이 위에 들리심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하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10편 108편은요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두 시를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10편 1편부터 5절 언제 한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57편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57편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편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 이게 57편에도 한 번 나왔었고요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의 시는 10편, 60편에서 봤어요 애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거예요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주지 않으십니까? 했던 그 시 이 두 개의 시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가 108편입니다 108편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 상황이 108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대적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적이 누구냐면 애돔족속입니다 애돔족속 애돔족속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세계물 숲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숲골 나왔어요 길러하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엠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이에요 이 여섯 개의 지명은 그런데 앞으로 나오게 될 구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 지명 세 개는 앞으로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곳이 정복을 당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절에 보면 모합은 내 뭐라고요? 목욕통이다 목욕통이다 무슨 뜻일까요? 목욕통이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그곳을 멸시하고 지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듬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곳이다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 같으면 무슨 뜻 같으세요? 신, 신발은 뭐예요? 귀한 거예요? 아니면 천한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에듬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될 거라는 얘기죠 다음에 불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불레셋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우리가 정상을 딱 등산을 해서 정상을 딱 밟으면 거기서 뭐하죠? 외치죠?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정복했다라고 외칠 때 외치는 겁니다 불레셋 위에서 외치겠다는 얘기는 불레셋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밟으실 이 땅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세견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원래 이 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던 땅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게 아니라 애국에서 와서 정복하게 하셨던 땅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밟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합과 에듬과 불레셋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에듬족 속에서 건지셨던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시입니다 저주시인데요 이제 137편과 함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하는 고민을 주는 시입니다 저주시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시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2절을 잠시 보면요 22절 그의 상황입니다 109편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이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쯧쯧 혀를 차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럼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냐 이거죠 왜 이러한 상황이 이 시편 기자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그들이 이 시인에게 했던 다윗에게 또 그 나라에게 했던 상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들이 이제 뭘 좋아했다고요? 17절을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했고요 또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고 그들이 이제 16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의 시를 퍼붓는데요 참 있기도 참 난감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셔야죠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8절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 그의 자녀는 뭐가 되고요? 그의 아내는? 10절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뭐하게 해달라고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해주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그의 자손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에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저주의 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의 시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 아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의 오른쪽에는 누가 서게 해달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누가 서달라고 해요? 사탄이 서게 해달래요 31절 한번 가서 보세요 31절 그가 궁피반자의 오른쪽 궁피반자의 오른쪽에 누가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서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 옆에는 사탄이 서고 궁피반자 그 사탄의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궁피반자 옆에는 누가 서고요? 그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서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까? 억울하지는 않겠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식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악인한테 시편 기자가 평소에 어떻게 했었느냐 이거죠? 자 4절 보세요 4절 4절 나는 뭐 하나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요 나를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 이 악인이 이 사람이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온 것은 악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미움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뭐 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좀 달라져야겠죠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6절부터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둘 다 어렵죠 그렇죠? 둘 다 어려운데 조금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건 더 어려워요 이 구약의 율법은 단순했어요 네 몸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랑해 그런데 신약은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랑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가 참 말은 쉽지만 행동을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나한테 나쁜 말하는 사람한테 나쁜 말로 메아리가 나가죠 나한테 나쁜 말 했는데 그것을 악을 손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또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26절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우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신약에 우리는 이 저주의 시에 나와있는 이 저주를 쏙 빼시고요 4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바로 26절로 가셔서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3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오른편에 서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0편으로 넘어갑니다 110편의 찬송은 굉장히 힘찬 찬송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모습 2절 끝에 보시니까 다스리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왕이 한다고요 왕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멜기 세대의 반찰을 따르는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6절에서 문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분은 등장하시게 됩니다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심판장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1절과 2절에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습니다 110평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어디서 보셨던 말씀이죠? 이게 보금서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라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1절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상황이에요 2절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 사이는 시간이 얼만큼 흐르고 있어요? 지금의 은혜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흐르러가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바로 붙어있지만 1절은 2000년 전이고요 2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통치하시러 왕으로서 통치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에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러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그러나 앞으로는 통치하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나오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새벽 이슬이 꾸며주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새벽 이슬을 꾸며주는 단어 두 가지죠 새벽 이슬을 같은 주님이냐 새벽 이슬을 같은 주님의 청년이냐 이해 가세요? 새벽 이슬이 꾸며주는 단어가 새벽 이슬을 같은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청년들이냐 아니면 새벽 이슬을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냐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이것을 성경학자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되어지는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서 나오는 성경은 새벽 이슬이 청년을 꾸며주고 있다고 번역을 주로 합니다 새벽 이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 젊은이를 꾸며주고 번역을 한 거죠 스크록이라는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이 아침에 생기듯이 무수하고 신선하고 밝고 강력한 주의 군대가 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주석들이 새벽 이슬은 청년을 꾸며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날에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문나라를 심판하실 분이고요 그래서 유명해진 곡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곡이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 곡을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의식이 있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110편을 배경으로 지은 찬송이죠 111편부터 118편까지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10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을 애굽 할렐루야 10편 이렇게 합니다 이건 번역이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면 애굽 할랄이라고 합니다 애굽 할랄 할랄이 할렐루야인데 이 113편부터 18편까지는 언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읽는다고요? 6월절 때 6월절에 읽습니다 113편하고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읽습니다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언제 읽어요? 6월절 식사 후에 읽습니다 제가 마태문 26장 3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을 보면 6월절 후에 그들이 찬양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태문 2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했다 그러면 어디를 읽었다고요? 시편 어디요? 115에서 118편을 그들이 부르고 읽고 이제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찬미하고 갔다고 나와있지만 그들은 저렇게 115에서 118편을 읽고 나간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111편과 112편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기역부터 희흑까지 그렇게 식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지은 시로 등장하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1편입니다 111편은 스타트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려 했는데 111편, 112편 계속 지금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요 저 뒤로 가면 할렐루야로 또 끝나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1편 첫 단어가 뭐예요? 112편 첫 단어요? 113편은요? 114편은요? 그렇죠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쉽니다 잠깐 쉬었습니다 115편은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제일 마지막 단어 뭐예요? 116편 제일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 117편 제일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 118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개의 시는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네 번째도 쉬었고요 그 다음에 4개에 나오는데 3개의 할렐루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전부 다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시만 앞뒤로 나와 있는 시가 있어요 앞뒤로 그렇죠 113편을 보십시오 113편 마치 종이가 겹치듯이 113편은 1절도 할렐루야 마지막 9절도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할렐루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요 할렐루야 앞에 3개는 앞에서 마지막은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요 5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111편 5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답니다 또 하나 뭘 하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이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들입니다 매일의 필요죠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또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할 때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지만 그 기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바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4절 보시면요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로 경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히브리드 10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죄와 관련된 속량 구원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자꾸 지으신 게 생각났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끝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뭐를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기적 뭐가 기적이에요?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게 기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됩니다 112편은 의인과 그 후손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시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어떤 누구의 후손인가요?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의 후손이 강성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이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4절입니다 그가 누구래요?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 5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 번의 기억이 기억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가 기억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것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1편과 112편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보통은 나중에 119편을 보시겠지만 한 절에 알파벳 하나가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1절에 두 개씩 들어가요 2절에도 알파벳 두 개 시작을 할 때 3절도 두 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9절에는 몇 개 있나 보세요 9절에는 몇 개 있어요 3개 10절은요 3개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두 개씩 2개씩 8구절이니까 2, 8에 16 다음에 9절, 10절에 3개씩 2개 6개 16 더하기 6은 22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저렇게 변형되어진 답관제시를 만들었어요 112편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시어로 보면 이렇게 한 절에 두 개의 알파벳이 들어가고 마지막 2절 9절과 10절에는 3개의 알파벳을 넣어서 히브리시의 답관제시를 완성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시는 글자 수수께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자에서 찾는 거죠 알파벳 22자를 찾는 거예요 1절과 8절은 2줄씩 9절, 10절은 3줄씩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 철자가 차례대로 등장하는 이 시가 111편, 112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3편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9시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